저는 한국에서 6학년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영어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자신감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캘리포니아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몇 년 안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학부생일 때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원어민들에게도 쉽지 않은 논설 위주의 글쓰기 숙제와 시험을 요구하는 전공이었기 때문에 유학생의 신분으로 영어로 글쓰기란 정말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한국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대학에서 기본 글쓰기 실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어느 과목 교수님들의 의무 사항이 아닌 그 학생의 문제일 뿐입니다 필사적으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역사학과와 영어 교수님들에게 영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쭤볼 수밖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제게 영어책과 신문을 최대한 무조건 많이 읽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영어책과 신문을 많이 읽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고통스러웠던 점은 영어 글쓰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과연 방대한 영어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만 최대한 빨리 익힐 수 있고 더군다나 들으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들을 어떻게 혼자서 수월하고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답함에 항상 시달려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도 낳으면서 제가 태어나서 자란 한국에서의 세월을 훌쩍 넘겨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원래 제 꿈은 글로 창작을 하는 작가입니다 아들이 좀 성장하면서 대학원 과정에 도전을 하고 1년 반 남짓 공부하다 개인적 사정으로 공부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오면서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한국인 가족들과 교류하고 그분들을 직접 도와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의 부족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리고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겼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주한 성인들을 비롯해서 한국인들, 심지어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명문대학에 나오신 분들이 영어로 기초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지켜봐왔습니다 개인적인 저의 영어 구사 능력,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기준과 목표는 제 성에 차지 않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과 다른 주입분들은 제가 과학의 겸손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를 목으로 사용하는 나라에 오래 거주한 기간과 성인 영어 습득자가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학습자들은 영어를 목으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직접 살면서 영어를 배우는 방법만이 영어를 습득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원어민들과 곧바로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 자신이 미국 유학 전에 꼭 배웠기를 바랬던 것 그리고 지금도 여러 영어권 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점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제가 작업을 해온 원동력은 제가 미국에서 직접 거주해오면서 저를 비롯한 영어를 오랜 기간 동안 학습했음에도 한계에 다 달았다고 생각하는 동료 영어학습자들과 처음으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학습자들 대변해서 영어학습자들이 인내하고 겪어와야 했던 보이지 않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본질적인 원인과 돌파구적인 결과를 제시한 해결 방안을 널리 알리는 데 있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원어민들은 쉬운 단어 몇 개로 간단한 표현을 만들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매우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언어학습자들 또한 능숙한 영어 의사소통 구사력은 타고난 언어적인 재능과 뛰어난 암기력에서 비롯된다는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깨닫지 못합니다 원어민들은 영어학습자의 수박 거탈기식의 암기에 의한 영어소리 모방을 마치 자연스럽게 발생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혼동하고 외국인이 그 정도로 영어를 할 줄 알면 충분해라며 의도치 않더라 하더라도 결국 영어학습자들의 능력의 한계를 미리 한정시키며 영어학습자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어학습의 성공 여부를 영어라는 언어로 상대방과의 피상적인 소통과 접촉 자체만으로 간주하며 결국 대부분의 학습자들을 비롯한 교육자들 모두가 언어랑 그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관념에 여전히 깊숙하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학습에 관련된 뿌리 깊은 선입견과 고정관념과는 달리 영어라는 언어를 습득한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 언어 습득에 빠져있는 퍼즐 조각은 영어뿐 아니라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목표 언어가 무엇이든지 전 세계의 제2 언어 습득자들이 겪는 독특하고 고유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제2 언어 습득자들이 겪는 독특하고 고유한 어려움을 한데 모아 관찰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뱅크의 근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빠져있는 퍼즐 조각에 대해 설명하는 데 앞서 먼저 무엇보다도 언어 교육자와 학습자가 모두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암기나 쉬운 외국어 단어를 연달아 여러 개를 붙여 모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언어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모방이 아닌 창조력입니다 모어가 됐든 제2 외국어가 됐든 자연스럽게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법은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유명한 영어학자가 말하길 언어의 규칙 즉 원리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 언어를 매우 기계적인 단계는 물론이고 가장 추상적이고 더 높은 단계의 의미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어학습자들은 보통 영어로 방송되는 팟캐스트, TV쇼, 그리고 영화를 보고 들으며 개별의 영어 단어의 소리, 표현, 그리고 문장 등을 혹독한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암기하여 학습을 합니다 아이들을 평생 글 읽는 독자로 만드는 법에 대해 쓴 저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원어민 어린아이는 6천 개 소리로 인식할 수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은 평균 3천 개의 영어 단어 범위 내에서 영어 표현을 글로 읽고, 쓰고, 그리고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술합니다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영어학습을 한 동양의 성인들 특히 영어 단어 2만 개에서 3만 개 이상의 어휘 능력과 수준 높은 문법 지식을 갖춘 영어학습자들은 능숙하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저명한 원어민 영어학자들이 집필한 무수히 많은 영어학습 서적과 더불어 기술의 진보로 이제는 집을 떠나지 않고 원어민과도 자유롭게 세계 어디서든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양 학습자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 유럽 언어를 사용하는 영어학습자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는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파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는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완전히 다른 두 언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 점은 언어학습에 관련된 접근법 차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직결되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한국어 사용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일본어를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탈리아어를 중국인들보다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2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란 학습자들이 현재 자신의 의식구조를 지배하는 언어체계와 연관지역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와 같은 새로운 언어의 소리, 문장구조 그리고 기이하게 보이는 단어의 결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럽인들과 비교해 대부분의 동양국가에서는 평균 성인들의 영어기초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복이 드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외국인 친구들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영어기초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든 아니면 학문적인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든 상관없이 동양의 영어학습자들은 공통점이 없는 그들의 언어체계와 연관지역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럽인들과 비교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언어 중 새로 배우고자 하는 목표 언어에 존재하는 특정한 법칙 또는 개념과 그것이 의미하는 뜻이 학습자의 모구에는 없을 때 일어난 현상을 두 언어 사이에서의 모호함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어는 과잉 분류화된 언어로서 동양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동양 학습자들의 언어체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사실은 두 언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이 깊고 클수록 더 세심하고 분석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일률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법 one-size-fits-all approach라는 지극히 단순화된 관점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동양 학습자들을 아울러 모든 영어 학습자들의 다양한 언어 체계에서 비롯된 독특하고 고유한 어려움을 간과해 왔습니다 대다수의 언어 학자들과 교육자들은 언어 학습을 둘러싼 복잡하고 불가사의하고 모호함이라는 늪에 빠진 채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전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자들에게 언어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많이 노출하여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언어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제2언어 습득 시 두 언어 간에 발생하는 모호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결국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언어는 자연스럽게 배워야 한다는 이러한 반복된 악순환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2외국어 학습의 주된 목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그것을 해결하여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언어 구사력의 핵심인 창조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동양 학습자의 부족한 영어 구사 능력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를 중심으로 맞춰 공급된 세계적인 학문적인 자료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 능숙한 영어 구사력을 갖춘 촉망받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만 주어질 월등히 유리하고 다양한 일자리의 기회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모고로 사용하는 나라와 더불어 영어를 수월하게 사용하는 230여 개에 달하는 유럽 인구들의 우세한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권력은 이제껏 그려왔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동양의 영어 학습자들 인구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현실은 글로벌 환경은 우선 제쳐두고 한국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비롯해 이미 여러 프로페셔널한 분야에서 직책을 가지신 분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측정하는 오픽 평가 결과를 하루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레오나드 다빈치가 말하길 무엇이든 먼저 알려지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좋아하거나 또는 싫어할 수 없듯이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성 자체를 모르면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한국어와 영어라는 두 언어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본질적인 근원이 심지어 드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밝혀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영어는 저의 제2외국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언어와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뚜렷한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란 영어와 학습자의 모국어 사이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영어학습자들과 한국인들이 무엇이 왜 어려운지 모르는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 교육자들입니다 오로지 영어라는 목표 언어에 대한 맹목적인 집중과 언어의 기능적 목적인 의사소통 달성이라는 명목 아래 목표 언어의 직접적 사용만으로는 제2외국어 습득의 과정상 일어나는 복잡하고 모호함을 절대적으로 극복 및 해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영어학습자들이 영어 말하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독특하면서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만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하여 언어의 핵심인 창조력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저의 목적은 원어민을 비롯한 영어학습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고 이에 불가능하다고 믿어져 왔던 어려움 즉 두 언어 간에 발생하는 복잡하면서도 모호함의 근원을 특히 동양학습자들의 관점에서 명백하게 구체화시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기본 필수 개념 즉 원리와 규칙을 명백하게 분석 비교해서 한국어에는 없는 원리에 대한 뚜렷한 개념적 인식을 일깨우는 데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이고 굳은 사명은 제2외국어 학습에 관련된 뿌리 깊은 잘못된 관점을 깨트리고 전 세계의 영어학습자들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영어 언어 습득에 빠진 퍼즐 조각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의 영어학습자들을 모호함의 근원이라는 족세에서 해방시키고 표층 모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어 또는 다른 모든 외국어 학습자들이 느끼는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만족감의 정도를 그들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결실을 맺도록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인 동양의 영어학습자의 나이, 목표, 교육수준 정도, 영어학습의 단계, 그리고 영어를 구사하는 능숙함의 정도에 상관없이 영어라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 저명한 원어민 영어학자들이 집필한 무수히 많은 영어학습자적을 직접 혼자서도 스스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원어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세대를 거친 실증적 연구와 현장 자료에 입각하여 이론이 아닌 돌파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적 패러다임, 즉 영어 습득에 빠진 퍼즐 조각을 제시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